서로 말 못할 과거들이 많다고요. 과거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안 만났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요? 어? 여기야? 들어가도 되는 건가? 희성이. 어 희성이.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 진짜 너무 오랜만. 무슨 이모라 그런 거예요 저? 무슨 이모라 그런 거야? 멋진 이모. 멋진 이모? 멋진 이모야? 멋진 이모. 다윤아 TV에서 본 이모가 있지? 캠핑 이모. 아 귀여워. 야 여기서 이모 얼마? 빨리 만들었어. 머리 묶었대. 나은이 머리 묶었대. 진화력이 좋아요. 얘는 낯가림이 별로 없나 보다. 아예 없어요. 얘는 좀 낯가림. 아예. 나겸이는 낯을 좀 가리고. 나겸이는 원래 없었는데. 크면서 조금 생겼어. 이모 거기 앉아. 이모 거기 앉아? 알았어. 내가 분위기를 많이 리드하네. 이모도 앉았네. 나훈이도 앉았네. 나훈아 이모 TV 나오는 거 봤어? 얘는 아직 그걸 다 잘 구분을 못 해. 나겸이는 본 적 있어? 나겸이는 봤어. 나겸아 이모 TV 나온 거 봤어? TV에서 이모가 뭐 했어? 막 춤췄어? 막 소리 질렀지? 바다에 막 들어가는 거 봤어? 나겸아 이모 멋진 이모. 멋진 이모 노래하는 거 보여줄까 엄마가? 너 이모 가수였는데 한번 볼래? 이모 춤추는 거 한번 볼래? 저거 엄마가 엄마가 저 노래 가사 쓴 거야. 이모가 노래 부르고 엄마가 저 가사를 써서 이모 준 거야 선물로. 선물은 아니고 돈 밖에.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정확하게 얘기해. 저거 첫방이다 의지야. 이거 첫방이야? 이게 첫방이야? 네. 이게 첫방이야? 저게 제일 첫방이야. 엄청 긴장하고. 지혜리 텐미닛 나왔다. 그렇지. 어휴 눈이 좋네. 어우 예쁘다. 이게 한 15년 전인 거죠 그러면? 네. 16년 전. 16년. 뒤로 넘기면 안 되냐? 이거. 아아 이거 보지 마. 아아 이거 보지 마. 아아 이거 보지 마. 이게 뭔데. 시작됩니다. 앞에 인트로 나오네. 무대에서 이제 그렇게 테마로 해서. 자기 섹시하다 호리병이래 지금. 아 지금 봐도 근데 안 촌스러워. 아 그러니까. 지금 봐도 뭐. 근데 너무. 자기 지금 주체를 못하겠다. 섹시기를. 과시해야 하는데. 지금 저 빨리 저 첫방 불태워버린다. 오. 자기 지금 너무 섹시한데. 남자들이. 자기 지금 저기 있는 남자를 다 꼬셔버릴 때. 저기 남자가. 뭐야 뭐야. 저기 남자가. 야야야야. 야 이거 뭐. 저 거야. 야. 내가 따라하는 게 또 웃겨. 어떻게 했다고. 야 꼬라꼬. 야 꼬라꼬. 마음만 슬슬해진다. 나 노래도 좋아했는데. 이것도 좋았어. 이것도 도연이고. 도연이랑 쟤랑 나랑 셋이 서요. 준비였지. 왜 노래 껐다고? 노래 껐다고. 이모 보고 싶어. 이모, 이모 꺼서 우는 거야. 이모 여기 있잖아. 이모 여기 있잖아. 그건 이모잖아. 직접 보면 되지. 직접 보면 되지. 착수한 데미. 착수한 데미. 귀여워. 느낌이 사뭇 다르지? 나 이모가 늙어서 그래. 이제 안 놀고 싶어? 어. 전혀. 애들이랑 있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피곤해, 그리고 밤만 되면. 9시만 되면 애들이랑 같이 자. 나도 10시에 자. 10시에 자? 우리 옛날에 어떻게 1시, 2시까지 막 놀았지. 나는 거의 밤에는 안 자고. 그러니까 3시, 4시까지 놀고 막 그랬잖아. 갑자기. 아, 말 못 할 과거들이 많지. 많아요, 서로. 서로. 서로 말 못 할 과거들이 많다고요. 쟤는 과거를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하던데. 과거를? 아, 서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나는 과거 얘기를 나는 다 했어요. 아, 오빠는 하고. 나는 다 했어요. 오빠는 만나자마자 전 여자친구부터 시작해서 다 했어. 왜? 네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안 물어봤는데 오빠는 다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네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왜, 왜, 왜?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그랬잖아. 그런데 은진은 과거가 별로 없기는 없어요. 손에 꼽힐 정도랄까? 손에 꼽힐. 나도 손에 꼽힐. 아, 맛있을 수 있다. 나도 손에 꼽힐. 그것밖에 없는데 나도? 너 입장에서 생각한 거지? 보통은 손에 꼽히지,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했네요. 그런데 과거는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건 그렇죠. 뭐 지나간 건데 뭐. 그러니까 더 말하기 편하지. 과거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안 만났지. 어떻게 만나요? 내 과거가 어땠어? 내 과거가 어땠어? 난 좀 화려했을 뿐이야.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지? 나쁜 건 없어. 화려했을 뿐이야. 그런데 나는 황수 오빠랑 만난다고 해서 처음에는. 황수 오빠랑 만난다고. 그래서 나는 효리를 그래도 아니까 되게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둘이 만나는 게 나 진짜 더 의외였는데. 얘가 워낙 차분하고 막 집에만 있고 그냥 정말 완전 평범한 그냥 사람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예인은 안 만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게다가 막 배우에다가 막 너무 멋있는 분이 딱. 그때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결혼은 자기가 원했던 그거랑은 아니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난 원했던 것 같아. 난 슈퍼스타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 항상 이상형은 막 다르게 갖고 있는데 결혼은 자기 짝이 있나 봐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너는 그렇지. 너는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아니야. 어이구 괜찮네. 괜찮은 기야. 저희도 건배는 해야지. 건배. 건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우 맛있다. 나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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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얘가 아주 쑥스러워하네. 입맛이 안 맞아. 음. 맛있는데? 맛있는데? 음. 음. 치즈 맛있다. 다행이다. 맛있어. 다행이다. 맛있어. 나겸아 임신하고 오람파스타 너무 먹고 싶어. 너 오람파스타 원래 좋아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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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겸아 임신하고 오람파스타 너무 먹고 싶어. 너 오람파스타 원래 좋아했어? 버터 맛. 뭔가 대접 받는 느낌이다. 짝꼬기. 어? 먹기 시작한다. 얘도 아주 굳건히 자리를 느끼고 아주. 삼남매 대표예요 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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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너가 맛이 없어? 아, 이 상태가 없네.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애들이 너무 솔직해서 약간 민망할 때 있잖아. 그럴 것 같아. 순수하니까. 맛이 없어. 맛이 없어. 계속 삼촌 똑바라 쳐다 붙어. 맛있는데. 맛있어? 야원아! 오빠 얼굴 빨개진 거 아니지? 쟤네들은 달짝지근한 거죠. 맛이 없어. 애써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형도 맛없으면 맛없다 그러세요 그냥. 형도 맛없으면 맛없다 그러세요 그냥. 갑자기 오빠가. 갑자기 오빠가. 갑자기 오빠가 맛이 없어. 맛있어? 맛있어? 응. 이모는 맛있는데. 마울도 맛있는데? 응? 이모님도 맛있어? 맛있어. 이모는 맛있어. 이모는 맛있어. 너도 한 40년 살고 먹어봐.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아니, 그런데 결혼 초반에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때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좀 차분한 편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1년 동안 부부싸움도 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 그랬어. 싸우기도 했어. 안 싸울 것 같은데. 아,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요? 엄청 무서워. 어젠이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 엄청 무서워. 싸우면 막 뭐라고 소리도 치는 것 같아. 그리고 말싸움은 상대가 안 되나. 진짜? 말을 너무 잘했어. 조곤조곤 차분하게? 어, 조곤조곤 차분하게. 나는 그냥 소리만 질릴 수밖에 없는 거야. 말을 못해. 원래, 원래 여자들한테 말싸움은 안 되더라고. 나는 안 그렇잖아. 너 왜 안 그래? 나는 막 화내는 스타일이지 말싸움을 조곤조곤 하지는 못해가지고. 말싸움을 조곤조곤 한다기보다는. 아, 싸울 것 같은데? 화를 내고 싶어도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음... 그래서 화를 못 내야죠. 울어 그냥 오빠도 우는 쪽으로 가면. 울어 그냥 오빠도 우는 쪽으로 가면. 그 아이건 알 수 있어. 근데 싸우면 뭐 해. 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색하기만 하지. 안 싸우는 게 낫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이제 와서. TV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우리도 이제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다들 사이좋은 부부로 다 알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양보하면 삽시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무슨 다른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혼 어쩌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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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내가 오빠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어떡하겠니? 이혼한다. 그렇지만 오빠가 미워하지는 않겠다. 다른 사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건 뭐 미워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 그랬더니. 너가 그러면 어떡하겠니? 우와, 우와, 우와. 나는 좀 사랑이 금방 잘 빠지고. 다시 금방 잘 나오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아, 기다리라고 돌아올 때까지? 그거 아니야. 내가, 내가, 내가 바람을 피우면 이혼이지만. 자기가 바람을 피워도. 좀 기다려. 다시 돌아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참고 살아야 돼. 기가 막히지 않아? 너는 무슨 논리야? 아니지. 아니, 아니. 자기는 다른 남자도 있어도 괜찮은데. 너무 이기적인데. 너는 죽어도 만나지 마라, 이거 하자. 이 형이에요, 혹시?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끝까지, 끝까지 갔으면 끝이지. 내가 그 남자랑 끝까지 갔다는 꿋인데. 약간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까 말까.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음. 어, 이게 설득당해. 그게 아니라? 알았대, 알았대. 어, 그래.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지. 더 깊게 들어가면은. 힘들어져요. 그때 홍콩 갔을 때도 오빠랑 전화통을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홍콩 갔을 때 오빠랑 사귀고 있을 때인가? 어, 어. 엄청 좋아할 때였나 보다. 그렇죠? 우리 같이 촬영을 하셨거든. 우와. 아니요. 어, 나 이 화보, 이 화보 엄청 이상한데? 그 화보 오빠 본 적 있어요? 뭐요? 봤어, 다 봤어요. 엄청 섹시하게 나왔죠? 아니, 그리고. 와, 이게 화장이나 막 의상까지.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와가지고 옷을 계속 사줬다니까. 화령. 가자. 화령. 아니야. 내가 그 옷방이 지금 엉망이어서. 아니야. 나는 그 옷만 볼 수 없고. 어. 그래서 저는 TV에 나온 그 앨리스 옷이랑 그거 너무 실제로 보고 싶었어요. 아, 처분했어요. 처분했어요. 그래서 얘가 스타일로 맞는 옷으로 다. 어, 다 처분을 했어. 아니, 다 치워버렸다고? 어, 어. 이게. 이게. 생일날. 나 지금 한 잔도 안 먹었는데, 저기. 껄개죽인데. 어? 갖고 왔다. 껄개죽. 이거. 뭐? 이거. 제가 선, 저기 선입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냉정하게 한번 볼게요. 저도 뭐 패션에 통달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패션에 통달한 사람. 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이게 백설공지 차. 나처럼 이렇게. 아니, 그런데 그 옷보다는 괜찮아요. 네? 그때 그 앨리스. 아니, 그런데 그 앨리스 옷 하고 나서 방송 보니까 사람들 다. 아, 그래요? 유행이 됐어요? 유행이 됐어. 유행이 됐어. 다 여기 어깨에 뽕이. 다 여기 어깨에 뽕이. 아니, 이. 이걸 사준 거야? 이걸 언제 입으라고 사준 거야? 이거를 우리가 스튜디오 녹화를 한번 하기로 했어. 아니, 꽀네. 다행이네. 이거는 저기 골반이 없는 은재한테 이쁘겠는데요? 이쁘겠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뻐요. 그런데 이거를 같이 입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같이 입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이거 맞네. 저건. 화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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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가 화려하면 밑에는 그냥 청바지. 응. 그런데 여기 이게 청치마가 화려하잖아요. 뭔가 디테일이 많잖아요. 그 위에 그냥 이런 흰 남바. 흰 남바. 아유, 역시. 이건 진짜 예쁜데요. 일단 따로따로 보면 잘 샀잖아요. 네네. 그런데 매치가 어렵네. 그런데 매치가 어렵네. 입어봤어? 진짜 그 위에다 입어봐. 이거 예쁜데. 이게 비싼 거, 게다가 비싼 거잖아요. 잘 어울려요. 원래 그런데 이 브랜드가 좀 난해한 옷이 좀 많아. 나는 이 브랜드 좋던데. 화려한, 화려한 옷이 많아. 난해해서 좋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걸 당기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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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꽃다발으로? 어, 이렇게. 그렇지.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봐. 이거를 이렇게 당긴다고? 어, 이렇게 당겨서. 꽃다발이 되는데. 아니, 꽃다발이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있는 거야? 네, 저렇게. 어, 이쁜데. 어, 이렇게 당겨서. 꽃다발이 되는데. 아유, 이렇게. 너무 당겼잖아요, 후리 씨. 너무 당겼잖아요, 후리 씨. 여기서 살짝 적당히 당겨서. 그렇지. 이 정도? 어. 이거 저기 저기. 그렇지, 이렇게 해서. 희성이 턱받침 느낌. 아니, 오빠가. 오빠는 은근히 관심이 많아, 패션에. 오빠가 판단했을 때 어때요? 이쁘잖아요. 이렇게 그. 꽃에 가서 꽃 사면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이 옷이 입기 전에는 괜찮은데 이 분이니까. 여기가. 잠깐만, 이거 어렵네요. 어, 어려워. 좀 어렵네요. 어, 어려워. 아니야. 조금 난해하다. 그래서 이거를. 수고기 입고 나가야. 벌칙인가. 벌칙? 벌칙인가. 벌칙? 아, 근데 저기 생일 때 상품권을 주면 어때요? 현실이 이렇게 옷을 사줄 필요가 있나? 그래, 내가 다음부터? 응. 그러니까 서로 편하잖아요. 그래, 서로 편하게 상품권으로 내가. 근데. 아, 나 이거 고르는데 정말 오래 걸렸는데. 니가 택 안 띄었으니까 반품은. 네? 니가 택 안 띄었으니까 반품은. 네? 아니, 예뻐. 그래, 어때요? 왜? 너무 예뻐. 한 번만 입어줘. 알았어. 근데 착해. 응. 그 전에 그 엘리스 옷도 입었잖아요. 진짜로. 너는 제 마음에 안 띄었잖아요. 아, 나 너무 유튜브인데, 엘리스. 옛날에, 옛날에 제가 얘 생일날 몰래 그 한혜연 누나한테. 태연 언니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몰래. 소리가 좋아할만한 거 하나만 사서 보내달라고. 돈 줄 테니까 생일 선물으로. 저게 정답이네. 사서 보내줬어요. 보더니 그냥 뜨뜬 미징어한테 고마워 이러더니. 벼루시장에 팔아버렸어. 벼루시장에 팔아버렸어. 벼루시장에 팔아버렸어. 한 번도 입은 걸 못 봤어. 아까운데 내가 입지는 않을 건데 아까운데 재료도 필요하고. 그래서. 벼루시장에서 팔아서 유기견 도와주고. 그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옷은 안 사줘야겠구나. 내 마음대로. 아, 그래서 안 사주는 거였어? 안 사주기도 하고 뭐 어디서 고르지도 못해요, 저는. 아,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맞아. 아, 나는 오빠가 옷 선물 안 해줘서. 선물해줬는데. 되게 부럽다고 생각했거든. 벼루시장에, 벼루시장에 팔면 그다음부터 해줄 수 있겠니? 내 과거는 잊었어. 잘못 입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좀 내 스타일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냥 오빠가 사주는 옷이 그냥 내 스타일이 된 것 같아. 은지야, 너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나중에 쌓아두면 이게 터져.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어느 정도 이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발등 찍히는 거예요. 항상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유. 오빠 얘가 텐미니 가사를 썼다는 게 느껴져? 신기하지. 이렇게 얌전한 애가. 속 안 해. 내가 그랬어. 너도 속 안에 뭐가 있다고. 욕망이 있다. 욕망? 내가 10분만에 남자를 꼬실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얘가 꼬실 수 있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난 죽순인 줄 알았다니까. 아니, 내가 그때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효리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는 되게 당당하고. 거기는 섹시한 여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당당해서. 소리를 생각하고 쓴 거구나. 그냥 나는 화장 진하게 안 하고 높은 힐 안 신어도 나는 이 사람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약간 이런 내용이니까 얘를 생각하고 만든 거지. 소리를 생각하고.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히트를 찔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이랬던 일들이 되게 고맙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큰 인기를 얻는 거가 텐미닛이라는 곡이 제일 발단이 됐는데. 그게 또 가사가 되게 중요했잖아. 아유, 뭔가 진짜 은혜를 내가 언제한테 그렇게 잘해준 게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갑자기. 갑자기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아, 집에라도 가봐야겠다. 뭐 이런 거 생각이 든 거야. 아니요, 근데 효리는 항상 되게 많이 도와줬어, 나는. 도와주려고 노력했지. 어, 많이 도와줬어 항상. 많이 도와줬어 항상. 팬미팅할 때 찾아와줬어요. 팬미팅할 때 찾아와줬어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그리고 앨범 나올 때마다 항상 본인 SNS에 올려주고. 어머, 어머, 어머. 은혜 있네. 어, 많이 도와줬어 항상. 그런데도 부족했던 것 같아. 내가 받은, 너한테 받은 거에 비하면. 나는, 아니 내가 오히려 받았지. 이게 그 일을 이제 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내가 되게 힘들 때였으니까 이제 가수가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뭔가 돌파구가 됐어. 어, 가사 쓰는 게 어, 앨범 나올 때까지 좀 더 버틸 수 있었고 이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고. 어머, 우시는 건 아니죠? 어머, 우시는 건 아니죠? 어머, 우시는 건 아니죠? 어, 지금 감정 운영이. 올라왔어, 올라왔어. 술미 운영이 더 잘나와. 어, 또 맞지. 어, 또 맞지. 어, 또 맞지. 텐미닛은 정말 명곡인 것 같아. 맞아요. 정말 명곡인 것 같아. 한 박차가 잘 맞아 떨어졌어. 맞아, 맞아. 그리고 내가 되게 신나서 썼던 것 같아. 가사 쓸 때. 나도 신나서 불렀어. 그럴 때 잘 돼. 맞아, 맞아. 그렇지. 사랑에 빠진 날. 그날이 너무 그리워져. 정말 난 행복했어. 헤이 유고가.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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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가. 아픈 사랑이라면 찌긋찌긋해. 더 이상 난. 더 이상 난. 더 이상 난. 더 이상 난. 어머나. 나도 못 가진 날HHH . 옥. 또다였지. 또다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